자 40번 인간과 동물의 모방 과정에서 관련성 판단의 차이 So differences in determination of relevance in the process of human and animal in imitation 이란 소재 좀 길죠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key,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between 사이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관절부의 의문이 들어간 특이한 케이스 자치사의 목적으로 어떻게 인간과 그리고 다른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배우는지에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가 있다 In storytelling은 매우 잘 말해주니까 잘 보여주는 실험 속에서 Don deuergen이죠 과거문사 그 다음은 진화 심리학자인 Mike Tomasello Max Blank Institute of German이니까 독일에 있는 기관인가봐요 연구기관 이 사람의 연구에서 퍼즐 박스가 주어고요 컨테이닝 가지고 있는 간식을 담은 이 퍼즐 박스가 쉽게 풀리지 않겠죠 퍼즐 박스니까 이 스킵은 주어졌어요 To 인간 아이와 그리고 침팬지에게 둘 다 시합하는 거야 그래서 니들 둘 다 is able to be able to 동사원형은 get out 이에요 그 간식을 빼낼 수는 없었다 둘 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데몬스트리트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는지 멀티스텝 다단계의 과정을 오브 풀링 땡기고 그리고 푸시 미는데 팩은 나무못이예요 이렇게 나무못이 밖에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안 열리지 자 그러면 that은 여기서는 이 앞에 나오는 eventually released 에서 보면 여기서 박스로 잡아야 되나 자 그래서 과정을 잡아야 되나 이 과정은 이 프로세스는 결국에 released s 있잖아 맞죠 그래서 단수 잡고 그러면 내보내는데 그 간식을 해서 그 간식에서도 그 간식이 트리트 여기서 순서로 우리가 뽑을 수 있다 자 among the motion 이 행동 중 하나의 중에 그는 여기서 누구냐 아까 전에 실험자죠 맞죠 아까 또 마셀러 자 그거는 포함했는데 분명하게 non-sensical 하면 의미가 없는 non-sense죠 맞죠 자 step을 그 다음은 patting 두드렸는데 그의 머리를 세 번 before the last step 마지막 단계 마지막 못 빼기 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스 a&b 토들러와 아이와 그리고 침팬지 둘 다 주어 복수 are able to copy 복수할 수 있었어요 자 그의 행동을 자 그리고 복수 동사 여기서는 r 여기서는 get s 빼고 자 그리고 get the treat 이 간식을 빼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자 이 i만 포함시켰는데 자 head patting 머리를 두드리는 단계를 그래서 그 머리 두드리기의 순서로 끊을 수 있다 자 그 침팬지인데 singing 봤던 자 이것은 뭐는 머리를 두드리는 것을 자 이것을 어떻게 넌 엘러븐트 아까 넌 세시컬이랑 똑같죠 관련이 없는 것이로써 그 간식은 없는데 했던 이 침팬지 이 침팬지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인간보다 자 사실상 여기서도 분사구조니까 어법을 주의하라고 여기 ing를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아 목이 맡긴 갔어 지금 자 이 침팬지는 단수 우미츠 s 자 뺐어요 자 그것을 자 그러면 머리 두드리기를 프랑돌 루틴 그 절차로부터 그래서 아까 인간은 포함시킨 반면 대조구조로 어떻게 얘는 침팬지는 생략했다 자 인간은 인간 아이죠 의심하지 않고 복사했어요 따라했는데 모든 단계를 자 그 토들러는 자 중요한건 여기죠 우리 인간은 어떻다 믿음이 있다고 아름다움이었죠 정신적인 인간은 믿어 인간을 믿나 자 그러면 인간이 믿는데 트러스트 목적어 어떤 인간이냐면 teaching 가르치고 있던 인간 그녀에게 자 teach a to be 그녀가 어떻게 to have 가지도록 이유를 자 각각의 단계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 자 그래서 쉬는 인간은 오버카피는 과도하게 모방했다는 말은 필요없는 단계까지 모방했단 말이죠 자 사실 더 less clear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덜 분명하고 자 그리고 그 목표 과정이 덜 분명할수록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간의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모방할 것이다 자 심지어 관련이 없는 단계라도 그래서 관련이 없는 단계가 아까 어떻게 non-relevant not-relevant 이렇게 나왔었죠 맞죠 자 그래서 according to 따르면 실험인데 위의 실험에 따르면 웬킵은 주어졌을 때 다양한 단계가 to get the treat 간식을 얻기 위한 더들로는 complete는 해서 copy였다는게 omit의 반대말이죠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얘는 포함시켰다고 갔고 아까 우리 침패체는 생략했다 해서 얘 반대로 갔죠 맞죠 그래서 완성했는데 모든 단계를 프로시즈를 unlike 침패체와 다르게 자 왜냐하면 토들러는 do not doubt 그러면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러면은 unquestionably 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었죠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 여기 기억해야 돼요 맞죠 우리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문제 풀려면 의심할 여지없이 관련성이란 말은 단어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요약문제로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이렇게 주지 않고 옛날에는 이게 똑같은 단어가 위에 앞뒤에 나와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줬는데 요즘에 이렇게 안 줘요 여기서는 이 주변 단어를 줍니다 이 주변 단어 빈칸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아 이 단어니까 이게 답이겠지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뉴 수능의 특징이라고나 할까 자 여하튼 인간과 동물의 모범 과정에서의 관련성 판단의 차이 그래서 differences in determination of relevance in the process of human and animal imitation 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uhhh k